되게 아프게 뽑는데? 저 원래 아픈 걸 좋아합니다, 선생님. 무슨 일이야? 연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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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요! 거기 대장님부터 오세요. 그냥 가지 마시고요. 따끔합니다. 이상하네. 왜 혈관이 안 잡히지? 장교는 항상 권총을 휴대합니다. 실탄이 들어있는. 그래요? 그럼 쏘시든가? 여긴가? 앗! 아직 안 찔렀거든요? 어제 장난친 것 때문에 화가 아직 안 풀린 거며. 어우, 저 그런 걸로 뒤끝익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. 여긴가? 여깁니다. 헉! 저거... 아! 안 Charge! college에서 perm Los 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